이거 이기죠 얼방한테 제가 진 적이 없어요 밀고자만 빨리 찾아오면 돼요 다 빼고 밀고자만 찾아오면 돼요 아 이것도 뺄걸 아 이거 괜히 들고 있었다 이거 괜히 아 잘못했어요 아 4급 눈앞이라 제가 방심했어 이거 필요 없는데 아 이거 필요 없는데 아 이것만 뺐어도 아 진짜 지렸을텐데 제가 너무 방심했구요 하지만 이게 효과는 없어도 압박은 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봐 내가 이거 갈아쎄야됐어 예 제이나 맞아요 방어력 엄청나죠 아 내가 너무 방심했다 이것만 뺐으면 진짜 완벽했을텐데 자 이번에 하수이 나갈 수 있었지만 깔끔하게 방어도 누르기 좋죠 아 밀고자 빨리 나오세요 밀고자 빨리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엔co 왜냐하면 탈러스 왜 냈죠? 상대 멘탈 나갔나요? 자 상대가 탈러스를 냈어요 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아 설마 불기둥인가? 불기둥이면 안되죠 어 오케이 아니에요 이거가 이거가 근데 난투를 돌렸을 때 근데 만약 얘가 살아남으면은 제가 너무 많이 맞아야되요 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또 하나의 게임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 더 빼려고 근데 지금 그거보다 지금 알렉스타더를 빼와야되서 지금 밀고다가 빨리 나와야되요 밀고다가 지금 너무 안나와 유성 유성 여기다 쐈어요죠 유성을 왜 거기다 쐈죠? 유성을 이상한데 쐈어요 근데 그걸 여기다 쐈어야 되는데 잘못쐈어요 유성을 상대가 지금 이거 질풍이야 큰일 났어 나 맞아 죽어 이거 살려놓으면 와 이거 마격 또 써야돼 마격 또 씁니다 그냥 왜냐면 저거 맞아 죽어요 저거 살려놓다가 내게내 Zimmer 내게問 에듀 Hz 에이 gotcha 인쇼 엉诺 한강 오 요 ileen estoy 아 오케이 좋은거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죽을때 알렉스라드 나오면 되게 좋죠 자 난투 갑니다 난투 갑니다 자 이게 알렉스라드 뽑아오나 아 이게 남았네 이건 또 뭐야 아군 한승이 죽을때마다 일 난투 하나 더 가면 되요 난투 또 있어요 걱정없어요 난투 또 있구요 자 못나왔구요 거의 이겼다고 봐야죠 이제 박밀 빨리 박밀 밀고자 박밀 밀고자 박밀 빨리 종마리 종마리 마리 마리 종마리 저거 제가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얼방이 아니에요 얼방이 아니라서 굳이 수비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구요 이제 뭘 할까 장애카드 궁합이 수비고자 박먼 설치하기 젠장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. 정말이 다가온다.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. 와 밀고자 진짜 안 나온다. 아 밀고자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? 아 이거 밀고자 안 나와서 지겠네. 밀고자 두 장 있는데 한 장도 안 나와요. 어 아 밀고자 제발 나옵시다. 아 복조기 이걸 일단 덱 줄이고요. 두 장 오면 덱 줄어들고요. 밀고자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. 지금 밀고자 안 나오면 질 수도 있어요. 와 이제 큰일 났다. 이게 지금 밀고자가 안 나오면 질 수도 있어. 게임이 이상해졌어요. 아 밀고자 진짜 아 야 여덟 장 남았다. 야 알렉스에서 나온다 이제. 지금 이거 밀고자 나가면 무조건 이겼거든요. 빨리 박동을 어 나왔다 밀고자. 나와 알렉. 나왔죠 알렉. 이거 맞았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. 피토 할 뻔 했어요. 자 이제 피토 할 뻔 했죠 지금. 괜찮아 다음부터는 데스윙 나가면 돼요. 이게 공이 안 맞아서 그랬어요. 자 복주계에는 쏠 수 밖에 없고요. 내가 바로 대격변이다. 내가 바로 대격변이다. 내가 바로 대격변이다. 제 카드 다 날아갔는데 사기라뇨. 제 카드 다 날아갔는데 사기라뇨. 야 뽑아서 염구 날려면 진짜 나 피토합니다. 얼방 걸겠죠. 데미지 계속 받으면서 죽을거에요. 얼방 못 뽑으면 끝나요. 끝났죠 나가. 내가 바로 데스윙 이라고요. 저거 얼음방표에요. 저거 얼음방표에요.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